오늘 내 얘기는 14장인데 13장에 이어서 14장에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13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가 나병을 진찰하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기에서 말하고는 율법적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알아야 하느냐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굳이 이렇게 나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병입니다. 오늘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14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지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 지며 아멘 나병 환자가 이제 나병이 나음을 입었다 라고 생각되었지만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치료받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치료받는다 또는 병을 얻었다 이것이 무엇과 관계가 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얼마만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출애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정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와와 규례의 순정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많은 질병들이 있었죠. 그 질병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리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그 여호와 우리가 육체의 질병 이것은 그냥 어떤 한 나병이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은 곧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병에 걸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걸려있다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누가 아프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질병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가 있음을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일어난 것들은 신앙 안에서 영적인 것과 연관이 돼있다라는 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용이라는 건 눈을 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떠서 보게 하고자 하는 그 영광 즉 영적으로 눈 먼 자와 육적으로 눈 먼 자 그러한 관계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이 문등병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병은 피부에 발생하는 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감각이 없어서 썩는 것을 알지 못하는 병 이것을 그들에게 내리게 하시고 그 질병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가 썩어져 들어가고 어디가 부감각해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게끔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현루병도 마찬가지죠. 현루병과 나병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러한 상태들이 어디서부터 말미압느냐 하면 바로 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말미압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압아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나병이 치유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병 환자로는 나와만 장군 있죠. 근데 그 나와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었을 때 그 나병이 치유를 받았던 것은 치유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 치유를 일으키시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흘러내린 요단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예수 크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림으로 그 생명수의 강에서 치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요단강은 그냥 요단강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요단강 바로 십자가 그것이 이 나병을 치유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이거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그 옷을 메시야니까 라고 가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오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5절에 말하고 있는 소경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못 걷는 자 앉은 뱅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리가 굽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잇게 되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살이 썩어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무감각하고 썩어들어가는 심령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알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는 무엇이 죄여 무엇이 잘못된지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과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못 듣는 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듣게 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듣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십령이 가난해서 굶주려서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 영적인 굶주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배부름을 얻고 풍요함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치유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과 전부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봉 10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아메 이 모든 것들도 다 똑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져 나가는 것은 악한 권세 어두움이 떠나가는 건 예수님이 피치로 오시기 때문에 아메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치료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료는 뭐와 연관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질병을 얻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결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세장에게 나아가서 치료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세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점검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서 씻음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물과 피로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죄의 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왔느니라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점검을 받아서 죄 없다 하는 게 바로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었다 라고 제사장으로부터 판결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나병 환자 신약에서 말하는 영적 무감각증 그러한 병이 나암을 입었은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면 뭐를 알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죠.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죄에 대해서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빛이 내게 빛이니 어둠이 드러나고 내 죄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누구한테 영광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그럼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내 죄를 알 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져 있어요. 나병 환자가 자기의 그 병이 나음을 입었을 때 치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스 6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다음에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건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배고프기 때문에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고 또 내 배는 밥을 먹기 위해서 있습니다. 몸에 하지만 하지만 이 몸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육체에 꼭 세상에서 음란음행 여기서 음란음행은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 없이 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남편과 온전히 결혼을 해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안에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게 육척인 의도가 있습니다. 왜 육적으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여자로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줄 때 결국은 신랑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세상과 짝하여서 살다가 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몸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이라라고 한 이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바로 우리가 그의 몸이고 우리가 그의 교회잖아요. 주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당신이 거룩한 걸 나타낸 거잖아요. 자기도 영광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로 말며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저들도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요한복 17장에 하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함을 입은 건 우리도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있는 것과 같이 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큰 뜻과 이 비밀이 예수 크리스도와 바로 우리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는 몸을 위해서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감각증인 그러한 나병에 걸려있으니까 그 나병을 치유하시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 앞에 나와 나병한 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누가 보면 17장 우리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한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자 열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스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한자 열 명의 나병 환자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는 메시야로 그를 만났을 때에 주님은 그들이 치유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치유받은 것만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임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아서 어떤 병에 있다가 나음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거 주님은 이 모든 일에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치유함을 받는 거가 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치유는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결하게 함을 얻는 예식을 할 때 첫 번째로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둔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 우술초가 필요합니다 비둘기는 레이기 1장 14절에 번제를 할 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는 정결한 새 두 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새 두 마리는 아마도 산비둘기 집비둘기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 피를 흘리게 해야 합니다 왜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피를 흘리게 하느냐 여기서 질그릇은 바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그릇은 육체로 인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을 이 새가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흐르는 물에 이 새를 잡느냐 하면은 그 피가 고여있게 하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고여있는 피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퍼져서 모든 그 물에 흩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온 인류애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러내려가는 생명수 강이 흘러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하여 그 물에 씻은 자는 깨끗함을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깨끗함을 입은 자라면 우리에게서 또 뭐가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질그릇이죠 고린도 우선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보배 무슨 보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의 능력이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피 흘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육체도 무너져야 예수님 안에서 새 집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아느니라 채의 몸이 이 땅의 집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땅의 집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몸을 잊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질그릇에 흐르는 물로써 그 피가 이 질그릇을 통해서 계속 흘러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그 피가 흘러져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먼저 잡은 새의 피를 찍은 후에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나병환자에게 일곱 번 뿌리면서 정하다고 선포합니다 백향목에다가 홍색실 우술초를 같이 묶어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서 먼저 잡은 그 피에다가 담궈서 이 산새도 거기에 담아지는 그 피에 그 피에 같이 담아서 정결함을 입은 나병환자에게 일곱 번을 뿌리면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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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피를 뿌리는 거죠 이 정결함을 얻는 귤의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뭐가 되죠 성전에 기초돌이 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향목입니다 또한 홍색실 홍색실 성막에서 여러분 홍색실에 대해서 배웠죠 홍색실은 뭘 표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게 되어지는 그 홍색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옷 피 묻은 실로 짠 옷과 같이 그리고 우술초 이 우술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의식을 할 때마다 이 우술초를 사용을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죠 6월절 때 그럴 때에도 그들은 이 우술초 묶음을 갖다가 그릇에 남은 피를 적셔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피를 바르는데 이 우술초를 반드시 사용을 하는데 정결한 의식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백향목도 되시고 우술초도 되시고 홍색실도 되십니다 그의 피뿌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셈이에요 스가리아 13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에서 이와 같은 죄삼을 얻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항상 정결하는 예식을 할 때는 우술초에 피를 발라서 뿌리게 했습니다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민숙이 9장 6절에도 나오고 다위시 10편 51편 7절의 말씀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라고 그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성전의 기초돌이 되심과 그의 믿는 자들이 정결함을 잊게 되어지는 길이 되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다른 새를 왜 그러한 것들과 같이 피를 묻혔느냐 살아있는 다른 새는 들에 놓아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새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새와 살아 노임을 받는 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예표한 것이고 다른 하나 살아나서 들에 놓아준 새 그 새가 피가 묻어있죠 먼저 죽은 새에 피가 묻어있어요 그리고 그가 들에 노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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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새를 잡아다가 그 피에 찍을 땐 새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피에 그대로 잠겼죠 하지만 그 피를 묻힌 이후에 그 새는 들에 놓아졌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메어져 있지만 그러나 먼저 죽은 자의 피를 묻혔을 때에 그 새가 노임을 받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피를 발름으로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자유한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정말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이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이 자유함을 얻은 자는 무엇을 하겠어요 날라가면서 새가 자 새가 피에 지금 담궈졌다가 피를 묻히고 날라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는 날라갈 때 날개짓을 하죠 날개짓을 하면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가는 것마다 뿌려지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뤄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산자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할 때 그 날개짓을 누가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은 피뿌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성령의 능력은 피뿌림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아우 나 자유함을 얻었어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자유함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피가 나의 삶에서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영광받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빌리뽀스 2장 8절부터 읽겠어요 8절부터 11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꿀케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자가 되어주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인데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음부에 놓여서 고통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건짐을 받은 자는 이렇게 피 뿌림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피 뿌림의 효력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피 뿌려지게 돼 있어요 이 새가 피를 발랐는데 피가 안 뿌려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그 피 뿌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게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행하는 규례가 있어요 일곱째 날에 행하는 규례가 있고 여덟째 날에 행하는 규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결함을 받은 자가 정말로 정결한지를 7일 동안을 뒀다가 다시 재점검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7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7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7일의 하루 요미 라고 말하는 하루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24시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의 대략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7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라고 말한 일일이라고 말한 요미 라는 건 어떤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마치는 날이 7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서는 딱 정말 7일 7일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그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행하는 규례가 뭐냐 내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일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어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 거해야 돼요 나함을 입었다라는 판정이 제사장 앞에서 내려질 때까지는 그 장막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병이 걸려있을 때 장막 밖에 있었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여져서 그가 정함을 입었다라고 판정을 받았어도 또 일주일 동안을 장막 밖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이 재진찰을 받게 됩니다 레기 13장 6절에 이랬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병이 또 진찰을 해서 정말 그가 이제 다 낳았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제사장이 재진찰하고 그가 정하다 라고 하면 그때 그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나병에서 남을 입었다고 정하다 판명이 되면 7일이 되었을 그때 7일 만에 모든 털을 밀어야 돼요 머리털 수염 눈썹 몸에 있는 모든 털은 다 밀어야 됩니다 완전히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만 정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느냐 근데 제사장을 세울 때도 똑같은 일을 해요 이 정결의식 제사장을 세울 때 민숙이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벽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 이 몸을 덮고 있는 이 털이라는 의미는 뭔가 몸을 보호하기에서 덮어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보호하기에서 덮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낸다는 겁니다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털을 밀고 자기가 입었던 옷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몸은 물에 씻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옷을 빤다는 걸 게시록 7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많은 자들이 나오는데 저들이 어떤 자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옷을 빨았다는 얘기는 원래 입었던 죄의 옷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도 또 더럽혀지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해 옷을 빨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 그러한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어요 환란을 통과한 자라는 얘기죠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에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믿음의 행보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아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육이 더럽혀지고 썩어지고 죄로 말미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더럽혀진 자가 되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자들이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데 이 의미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유구로 이스라엘 그들에게 나병 환자가 있게 하고 나병에 정결한 의식을 주게 된 것은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나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계속 약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회복되어지는 정결함을 얻는 것이 언제냐 7일 후에 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육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에 십자가의 말씀에 온몸을 씻고 정결함을 얻는 날이 있게 되어진다는 건데 그럼 우리 이방인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진 자들도 똑같이 제 7일에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정결한 의식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에베스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와 하나가 되어진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피로 옷을 씻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납하는 구원의 표징인 세례 즉 할례를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대하여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골로세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할레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썩을 육체를 새롭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나병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썩을 육체라는 거예요 썩는 육체 근데 이 썩는 육체가 썩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썩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를 받게 되어지면서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살던 죄에 속한 자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을 가르쳐주고자 이 나병이 정결한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나병은 썩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안을 안을 몸을 입게 되어주는 거죠 정결한 몸 영광의 몸 그 옷을 우리가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도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빌리뽀서 3장 21절 말씀 빌리뽀서 3장 21절 말씀 찾으셨음 봉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 15장 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 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생령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썩을 몸을 버리고 다시 살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이 나병이라는 환자들이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병이 정결함을 얻게 하는 그 규례가 있게 하신 의도입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나병에서 치유를 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규례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육은 썩을 몸이고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썩을 것들이 있는 나병 환자들이 퍼질 때 나병이라고 했잖아요 썩을 것들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죠 육적인 것들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는 썩을 것들을 퍼뜨려서 육의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의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입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소가 주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소 안에서 우리는 육의 몸은 썩을 것처럼 버려지게 되지만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예수 그리소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질 것이다 그의 성전이 되어질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주는 규례가 이와 같이 너무나 좋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에게서 어떤 썩을 죄의 속성이 육을 따라가는 속성이 있느냐 이거를 잘 발견하려는 거예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맨날 점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야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점검 받고 그리고 칠일을 또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정결함을 얻을 때까지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시간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